식구들, 교회에서 한 2km 떨어진 이불가게의 현수막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1년 전부터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정리 폐점세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업전략 가운데 하나죠. 이런 가게들이 더러 많이 있죠. 현수막으로는 폐점한다 하지만 점포정리한다고 하지만 문은 닫지 않으면서 때마다 이런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점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그냥 대놓고 이 현수막을 때가 돼도 시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그런 가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포정리를 목적으로 지금 이 현수막을 건 게 아닙니다. 그냥 영업전략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식구들, 우리 신자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가게처럼 우리가 민노라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시기질투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악압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따로 논다면 그것은 거대신앙이에요. 그것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많은 바르생인들에게 책망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해치란 무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세김질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뒤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민노라 하지만 삶은 엉망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가게처럼 현수막 내용은 이렇지만 점포 정리하지 않으면서 고객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입술로는 주님께 민노라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주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돼서 주님 앞에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그대로 남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는 불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